수고했다, 인턴. 미쳤냐? 안 됩니까? 선배한테 미치면 안 되는 겁니까? I will love with you I will love with you 아직도 난 못 잊어 처음 본 너의 모습 선배가 비장동맥 파열 환자 뱃속에 손 놓고 동맥 잡아냈을 때 그 환자 침대 위에 같이 올라타고 오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진짜 멋지다, 저 여자. 너 내가 하는 말 못 들었냐? 나 만나는 사람 있다니까? 사귀고 싶다 사귀는 남자 있다고 진지하게 같이 자고 싶다 좋아해요 선배 같이 자고 싶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? 주치의가 환자 상태 체크하는 겁니다 주치의 바꿀래요 바꿔주세요 바꿔줄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? 이 그지 같은 병원에 대체는 돌단병원에 왜 내려온 거니? 왜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건데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온 거 아니고요 내려와 보니 선배가 있었을 뿐이고요 이거 진짜 아니지 않니? 신경 안정제는 왜 모은 거예요? 됐다 그만 나와라 피곤하다 난 보고 싶었는데 진짠데 진짠데 나도 너 보고 싶었어 지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씩 생각도 나더라 떠나는 마당에 옛다 바다라 인심 쓰는 거예요 지금? 그렇게 들렸니? 내가 보고 싶었다면서요 이대로 내가 다른 병원 가버리면 끝내 알 수가 없어지잖아요. 선배가 날 왜 보고 싶어했는지. 그래서요. 겸사겸사. 여기 병원이다. 함부로 멜로 찍지 마라 어? 멜로 하면 안 되나 우리? 대체 둘이 무슨 사이에요? 정말 나한테 말 안 할 거예요? 그냥 너랑 비슷한 사이야. 너도 후배 자식, 걔도 후배 자식. 아니 저딴 자식을 나랑 같은 레벨 취급해요? 나하고 선배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. 그런 사이가 아니면 무슨 사인데? 그래도 좀 어? 특별한 사이요. 특별하다고? 안 특별해요 그럼? 왜요? 뭐. 좀 귀여워서. 지금 다 큰 남자한테 귀엽다는 게. 아니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. 너 애잖아. 몰랐어? 내가요? 그래. 하는 짓 보면 딱 중이야 너. 그만 일하자. 나랑 사귀자 윤서정. 뭐래 얘? 중이 같다 그런 거 한번 봐줄 테니까. 사귀자고. 아주 선배한테 말까지 까고. 아주 맘먹어라 어? 삼세판. 앞으로 두 번은 더 물어볼 거예요. 잘 생각하고 대답해요. 서정 선배다. 아이고 우리 이쁜 윤서정. 안 떨어져? 아이 그러지 좀 말아요. 나한테 왜 그래. 야 너희 어머니 오셨다고 좀 떨어지라고. 야. 내가 선배 많이 좋아합니다. 이성 넣고 떨어지라고. 내 말 못 들었냐? 내가. 선배 많이 좋아한다고. 온천히 비켜. 동지야. 뭐야. 이 그지 같은 병원에서 긴긴 겨울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답답해지려고 그러네. 그래서 말인데. 나랑 사귀자 윤서정. 너 정말. 안 되는 겁니까? 선배랑 연애하면. 안 되는 거예요? 어. 안 돼. 이유가 뭐예요? 뭐 땜에 자꾸 피하는 건지 알고 싶은데. 말해주면 안 돼요? 어. 안 돼. 선배도 나 좋아하잖아요. 아니에요. 삼세판 이랬지. 한 번 남았다. 맞죠? 뭐가? 선배가 계속 내 옆에 있었던 거. 내 손까지 잡아준 거. 배고프겠다. 가서 배식 받아볼게. 아니에요? 어. 아닐걸? 진짜 아니라고. 그럴걸? 그래요? 뭐 하냐 너?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중이에요. 어? 지금 내는 피했다. 피하기는 내가 언제. 아우 그래 나다. 나였어. 내가 네 옆에 있었어. 그쵸? 그리고. 내 손도 잡아줘. 네가 열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그런 거지. 야 네가 열이 얼마나 올랐었는지 아냐? 자그마치 9도 8이나. 뭐냐 이거? 야. 어지러워서 이거. 잠시만 기대고 있을게요. 이거 뭐야? 크리스마스 선물이요. 크리스마스 선물이요. 크리스마스 선물이요. 이거 뭐야? 크리스마스 선물이요. 크리스마스 선물이요. 여자들이 그런 거 받으면 좋아한다길래. 도로 가져가. 안 받고 싶어. 가져가. 안 받고 싶다는 게. 무슨 뜻이에요? 안 받고 싶은데 무슨 뜻이 있겠네. 그냥 안 받고 싶은거지. 남자로 내가 그렇게 아니에요. 그런거 아니야. 선배 마음은 대체 어떤건데요? 너를 좋아해. 너를 좋아할수록 5년 전 사고가 같이 떠올라. 그럼 안되는거잖아. 난 괜찮은데. 나 원래부터 선배한테 말하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. 나만 좋아해주면 다른건 괜찮아요. 이제 난 깨달아요 살아갈 이유 그대가 오시고 또 내 안의 심장이 그댈 향하는 것을 그대라서 그대라서 내 운명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네요 미소 짓도록 그대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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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